어릴 적 광대패를 처음 보고는 그 장단에 눈이 멀고 광대짓을 할 때는 어느 광대놈과 짝맞춰 노는 게 어찌나 신이나든지 그 신명의 눈이 멀고 한양 와서는 저작거리 구경꾼들이 던져주는 엽전의 눈이 멀고 벌떨결의 궁에 와서는 와서는 그렇게 눈이 멀아서 볼 걸 못 보고 어느 잡는 놈이 그놈 마음을 훔쳐가는 걸 못 보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